게임하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배록이네 오... 퇴시 마따는 안 박고있다 간격차 러데라 몇이야? 아 이리 없어 돌아굴 돌아굴 아이고 이야아 우리 독특경님 와 뭐야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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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 어우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간에 받은거라 약간 당황스러운데 격렬 아 스마트야 미션하자고 아 좋지 어떤 미션 3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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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당 1대당 3대당 4대당 4대당 3대당 5대당 저걸 거의 홍길동이네? 팀전? 팀전은 좀 갈기 어려울 것 같은데? 팀전은 좀 갈기 어려울 것 같은데? 팀전은 너무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4700 강사하면 되려나? 모르겠네 저녁이면 괜찮은데 오전이라 잡다가 멘탈 나갈 것 같은데? 그거 나중에 저녁에 하자 스마트야 팀전은 잡아야 하니까 나도 팀전은 안하는 이유가 잡는데 1시간씩 걸리니까 안하는 거거든 그거 저녁에 하자 저녁에 나중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50%만 하자 그러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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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쿨하게 나갔는데 상승? 바로 대가리 날려주기 아 이제 포토 완성돼서 안 깨지겠다 잠시만 집념해 저글링 가자 넥 한번 대자 힘을 합치자 그렇지 내가 할 수가 없네 여기 부자 됐냐 나 근데? 어떻게 부여하네 왜 안나가 여기 없으면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감사합니다.